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자 오늘은 레이저의 인체공학적 로우 프로파일이 적용된 고성능 무선 키보드 레이저 데스 스토커 V2 라인업이 출시되었습니다 현재의 제품은 유선 모델인 레이저 데스 스토커 V2 무선 모델인 레이저 데스 스토커 V2 프로, 데스 스토커 V2 프로 텐키레스 이렇게 세 가지 라인업으로 출시가 되었으며 리뉴얼 스위치, 퍼플 스위치 이렇게 두 개입니다 그 중 제가 오늘 가져온 모델은 레이저 데스 스토커 V2 프로 풀 배열 제품이고 리뉴얼 스위치입니다 유선 모델과 텐키레스 모델, 그리고 퍼플 스위치의 경우 국내 정발이 조금 늦어진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저번에 언박싱 영상으로 아주 살짝 보여드렸고 오늘은 좀 더 자세히 제품의 디자인, 특징, 타건 느낌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레이저에서 계속 미니 사이즈의 무선 게이밍 키보드만 출시를 하다가 드디어 제대로 된 사이즈의 무선 게이밍 키보드가 출시가 되었고 개인적으로 이 제품은 꽤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키보드였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새로운 로우 프로파일, 광 스위치가 적용이 되었고 거기에 초저지연의 레이저 하이퍼 스피드 무선 기술과 블루투스까지 지원을 하면서 정말 제가 딱 원했던 무선 게이밍 키보드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로우 프로파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 호불호가 있겠지만 로우 프로파일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분명 있어서 이건 각자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 취향에 맞는다면 분명 괜찮은 제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까요? 먼저 이 제품은 아주 오래전에 출시했던 맨브레인 방식의 레이저 데스 스토커 후속 모델로 보여집니다 이게 너무 오래전 모델이라 이번에 처음 알았던 모델이기는 했습니다 맨브레인 자체가 아무래도 최근 트렌드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로우 프로파일로 새롭게 리뉴얼한 것 같고요 구성품은 제품 본체, 시탈 케이블 그리고 2.4GHz 동글, 동글 어댑터가 있었습니다 동글은 제품 본체에 바로 장착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어댑터에 장착해 좀 더 가까이 배치하면 간섭 없이 연결 안전성을 올릴 수 있고요 디자인은 진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얇습니다 로우 프로파일 키보드답게 초슬림 디자인으로 제작이 되었고 상판은 알루미늄입니다 키보드 상단 우측에는 회전이 가능한 미디어 롤러와 다기능 미디어 버튼이 보이는데 미디어 롤러의 경우 돌리면서 볼륨 조절 누르면 음소거 미디어 버튼의 경우 재생면 일시 중지 두 번 누르면 다음 곡 세 번 누르면 이전 곡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기능은 레이저 시냅스에서 전혀 다른 기능으로 맵핑이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기능으로 재설정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모델은 2.4GHz 레이저 하이퍼 스피드 무선 연결이 가능하지만 블루투스 5.0을 통해 블루투스 연결도 가능하며 키보드 후면에 블루투스 기기를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세 개의 버튼이 따로 존재했습니다 즉 세 개의 장치를 페어링해서 사용이 가능하며 바로 옆에 있는 스위치를 통해서 유선 연결, 2.4GHz 연결, 블루투스 연결 전환도 빠르게 가능합니다 다만 이게 펑션키 조합이 아닌 물리적인 버튼으로만 전환이 가능하다 보니 한 손으로도 쉽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건 장점이지만 후면에 있다 보니 버튼의 위치가 보이지 않아 조금은 애매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팁을 드리면 F2, F3, F4 버튼 바로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으니 F2키를 기준으로 1번, 2번, 3번 장치 변경 버튼을 기억하시면 좀 더 편하게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전환 시 딜레이 체크를 해봤는데 대략 2에서 3초 정도 걸렸고 생각보다 엄청 빠른 편은 아니라서 아예 딜레이 없이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살짝 아쉽긴 하네요 또한 최신 모델인 만큼 당연히 레이저가 그동안 강조했던 멀티 페어링 기능도 지원하고 있어서 하나의 동글로 두 개의 장치를 각각 연결할 수 있습니다 PC에 USB 포트가 부족할 경우 이건 꽤 유용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참고로 동글은 키보드 바닥면에 따로 보관함이 있어서 보관할 수도 있었습니다 키보드 바닥에는 5개의 미끄럼 방지 고무 패드가 있었고 총 3단계로 높이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로우 프로파일 타입은 워낙 낮아서 그런지 저는 3단계 정도로 해야 각도가 딱 적당하긴 하더라고요 배터리의 경우에는 블루투스와 2.4GHz 연결 각각 달랐는데 2.4GHz 연결 시 키보드 RGB 끈 상태에서는 약 195시간 50% 밝기에서는 약 45시간 블루투스 연결 시 키보드 RGB 끈 상태에서는 약 214시간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이 사용시간은 RGB 밝기에 따라서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레이저 공홈에서 이런 식으로 밝기에 따른 사용시간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이걸 참고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충 계산을 해봤을 때 2.4GHz 연결 시 하루 2시간 기준 100% 밝기에서는 2주 정도 사용 RGB 끈 상태에서는 97일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꽤나 괜찮은 기능이 하나 추가가 되었는데 보통 레이저 무선 키보드의 경우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려면 레이저 시냅스에서 확인이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펑션키 엔드키 조합으로 키보드 자체에서 5단계로 배터리 잔량 확인이 가능하며 이렇게 키보드 상단 인디케이터 쪽에 표시가 되는 방식입니다 즉 평소에는 키보드 인디케이터 역할을 하고 있지만 펑션키 엔드키를 누르면 약 5초간 녹색 LED로 변경이 되면서 대략적인 배터리 잔량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정확한 숫자로 표시는 안되지만 이거 하나가 은근히 유용했습니다 키캡은 당연히 로우 프로파일 키보드답게 이중사출 ABS 키캡이며 제가 받은 제품은 본사 쪽에서 받은 제품이라 영문 각인이지만 실제로 국내 정발된 버전은 한글 각인된 제품입니다 다만 한글 각인의 경우 이중사출이 아닌 아마 레이저 각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ABS 키캡은 일반적인 ABS 키캡보다 더 내구성이 증가되었다고 하며 별대의 울트라 드라블 코팅 처리 더 날카로운 레이저 애칭 처리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ABS 키캡이지만 코팅 덕분인지 지문이나 얼룩이 확실히 덜 생겼고요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스위치를 확인해 볼까요 이 제품에 탑재된 스위치는 레이저의 새로운 로우 프로파일 광 스위치가 탑재되었습니다 즉 일반적인 로우 프로파일이 아닌 광 스위치이기 때문에 내구성 또한 약 7천만 회의 더 높은 수명을 가지고 있고 작동 높이 또한 더 짧아져서 받는 속도도 더 빠른 스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레이저 스위치 중에서 작동 지점이 1.2mm로 가장 짧은 스위치라고 볼 수 있고 45g의 키압, 실리콘 댐퍼까지 적용이 되어 일반적인 리니어 스위치보다 훨씬 조용하고 쫀득거리는 타건 느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헌치맨 V2 리니어 스위치랑 비슷한 스위치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로우 프로파일 키보드 특성상 일반적인 키캡보다 키캡도 상당히 얇고 스위치 자체도 작동 거리 자체가 매우 짧기 때문에 타건 했을 때 느낌 자체는 코브라가 조금 있는 편인데 로우 프로파일에 가지고 있는 장점 중 하나는 짧은 입력 거리 키보드 높이 자체가 낮기 때문에 손목 받침대 없이도 장시간 타건이 가능하며 그로 인해 손가락과 손목의 피로감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키보드 자체가 얇아서 추대가 좀 더 쉽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취향의 차이로 봐야 될 것 같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빌라이저는 확인을 해봤는데 별도의 공장 유난 처리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타건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타건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일단 스테빌라이저는 상당히 실망입니다. 시프트키와 엔터키 뭐 이런거는 그래도 좀 참을만한데 스페이스키는 철철거리는 소리가 꽤 있는 편입니다. 제가 레이저 키보드 중 스테빌라이저 그나마 괜찮다고 얘기했던 펀치맨 볼트 리니어보다 훨씬 좋지 않습니다. 스테빌라이저 민감하신 분들은 이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스테빌라이저를 제외한 다른 키들은 타건 느낌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며 헌치맨 볼트 리니어에 탑재되었던 실리콘 댐퍼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과 비슷한 쫀득거리는 타건 느낌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음도 일반적인 리니어 스위치보다 훨씬 적었구요. 진짜 스테빌라이저만 깔끔했으면 타건 느낌 자체만 보면 꽤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었는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즉 스테빌라이저 철십소리만 제외한다면 타건 느낌 자체는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저는 로우 프로파일 키보드는 리니어보다 구분감이 있는 클리키 타입을 좋아하는 편인데 터플 스위치가 개인적으로 좀 더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작동 거리가 워낙 짧다보니 구분감 있는게 저는 오히려 더 괜찮더라구요. 마지막으로 RGB 효과를 보면 구조상 RGB 빛이 주변으로 확산되는 느낌은 거의 없지만 키캡에 투과되는 RGB 광량 자체는 밝은 편이며 딱 그냥 절제된 RG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 깔끔한 느낌 그리고 레이저 시냅스에서 당연히 RGB 효과 변경이 가능하며 딥라이트, 절전모드, 게임모드 설정이 가능하고 각 키별 매크로 설정, 내가 원하는 키로 전부 다 맵핀 또한 가능합니다. 하이퍼 시프트까지 지원을 해서 더 다양한 커스텀 키 조합도 가능한 부분이구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아마 이 모델의 경쟁자는 제가 봤을 때 로지텍 G913 모델로 생각이 되는데 해당 키보드를 저는 지금도 꽤 잘 사용하고 있는 만큼 레이저에서도 동일한 라인업으로 출시가 되어 레이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대체 제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모델보다는 텐키리스 모델이 제가 봤을 때 더 인기가 많겠지만 퍼플 스위치는 꼭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네요.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현재 이 모델의 경우 국내 정발이 되었고 예약 판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원래 31만 9천원이지만 8월 16일까지 무려 21% 할인된 가격 24만 9천원에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인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풀비열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레이저의 새로운 로우 프로 8 키보드를 원했던 분들은 예약 판매 기간에 구매를 해야 훨씬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무튼 잘 고민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진짜 스테빌라이저를 제외를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다 만족을 했습니다. 타건하면서 키캡도 쉽게 빠진다거나 그런 현상도 없었고요. 물론 키캡 교체가 제한적이라는 거 핫스압이 지원 안 된다는 거 이런 자잘한 단점들도 있지만 이건 치명적인 단점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제가 주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